뭐 한 번 건드리고 싶어 남집사 몇 메다 볼까? 15m. 내 눈에도 한 15m 되죠. 물설명이 좋네. 교육 시간을 외치는데? 저희는 이렇게 첫날 이렇게 라운딩 하면서 교육도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수고 한 번 더 해주세요. 교육이 어떤지. 교육을 받으면서 골프도 치고 너무 좋은 거 봤습니다. 오늘 수고가 괜찮습니까? 안 돼? 잘했죠.